세모리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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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모리님 첫 점이면 우리가 한번 바뀔 것 같습니다. 너무 혼되지 말라면서. 나왔습니다. 나왔습니다. 본인은 맡아? 원래 손님한테 줘야죠. 손님한테 줘야죠. 아이,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1급 분스트락입니다. 그 다음. 화이트 와인과 경호 형 셰프의 옥돔이 거길래. 아, 분위기 마음에 드세요? 네. 예, 예. 물김치하고는 다르죠. 열무김치하고, 만약 깍두기랑 드실 때라면. 깍두기랑 다르죠. 자, 여기 봐봐. 바이올린 연주 있으면 좀 하나 틀어주세요. 아, 이 바람 괜찮나요? 아, 이게 막 불안한데? 자, 신중하게. 아, 정말. 자, 신중하게. 아, 정말 좀. 좀. 맛있어. 맛있어. 아, 다행이다. 아, 간도 맛있으니까 간도 맛있어. 간도 맛있어. 아, 이 맛도 맞아. 아, 저거예요. 네. 자, 과연. 와인이랑 올려야 되는데 안주가. 역시 드시는 것도 귀티가 펄펄 납니다. 예, 예. 맛있어. 맛있어. 그리고 여기에 뭘 넣길래 이렇게 약간 날치알같이 뭐 씹힌 맛이 있지? 맞아요. 그 샐러드 안에 날치알을 좀 넣었어요. 아, 나 이제 정확히 보셨습니다. 사모님 정확히 보셨습니다. 정확히 보셨습니다. 정확히 보셨습니다. 네, 네. 저희 내에서 수석 셰프가 날치알을 숨겼는데 그거를 알았네. 대단하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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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이 밑에 이렇게 깐 게 이게 뭐 퓨레라고요? 뭐라고? 아보카도 하고. 감자하고. 감자하고. 옥수수 그. 옥수수 그 퓨레. 집에 갖고 계신 닭 육수를 이렇게 같이. 닭 육수를. 아, 닭 육수를. 요거 맛있네. 요거. 아, 진짜. 네. 그리고. 어쩌면 이렇게 간이 딱. 아, 간이 딱 맞아요. 아, 성공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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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왜 시켜야 성공. 우리 왜 시켜야 오늘. 우리 왜 시켜야. 좋았어. 정우이가 처지면은. 정우이가 처지면은. 이야, 감동을 먹으네요. 이 유현국 셰프가 유현 셰프도 못해냈고. 정우형 셰프가. 약간 감동이 있네요. 그러니까 이 쌓은 엄지는 잘 안 쏘는 거거든요.